오늘은 아뜨레 포럼에 오랜만에 오신 노진규님을 모십니다. 자 우리 노진규님의 타이틀곡 아내의 기도 내가 희들어갈 때 너무나 아깝아서 나 못 흘리는 눈물 강에 베어 넘쳤으리라 하지만 맘버지 나를 위하여 그 수만 기도하는 그 수만 그려만 가도 희들어갈 때 너무나 아내의 기도 그 수만 그려만 가도 내가 괴로울 때 너무나 아깝아서 내가 괴로울 때 너무나 아깝아서 하지만 맘버지 나를 위하여 그 수만 그려만 가도 그 수만 그려만 가도 그 수만 그려만 가도 그 수만 그려만 가도 제가 희들어갈 때 너무나 아내의 기도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